하나님 말씀 10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적 다 주처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육간에 피난처가 필요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이 신종 코로나는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실론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와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 또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의 삶을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상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 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가장 유식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살피고 계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요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요하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요하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총과 눈길이란 말이 있어요 이 눈총이란 말은 도끼가 오른 채 쏘아보는 눈빛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눈길이란 말은 관심이나 주의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은 오직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정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요 심히 오리석음을 말하고 있어요 심히 오리석은 것을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옹궁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서는 악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근본되는 문제, 창세의 이 3장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단과 하아는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근본되는 문제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가정, 모든 나라의 문제는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한은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삶의 신분, 권세를 얻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신론자들은요 행복과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행동을 보면요 겉으로는 담대하고 또 용기 있게 보여지고 행복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이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면을 보면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엄연히 창조주여 심판주이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피난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은 결국은 구원을 받고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천주와 만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피난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요원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피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꼭 문제와 사건이 생겨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요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요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24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오리석게 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오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한때 역사를 주름 잡았던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도 결국은 말년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니체도 결국은 두려움으로 정신 이상이 와서 정신병원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던 이 모파상도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화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요 왜 이리 세상이 어두운가 하면서 절규하며 죽어갔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슬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글쓰로 답이 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래하는 오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 속에 있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오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인 1 교회화라는 귀한 미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인 1 교회를 위한 24 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께 피난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보금치유와 24 제자의 온약을 성취하는 전두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